초별과제 슬더슨 이번에는 다른 조언들의 카드만 쓸 수 있다 조장은 발표만 한다 D 2 2 2 2 웨이케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 인기 2 2 2 2 2 2 3 3 공포 아이 세상에 뭐야 이게 아이구 아이구 슬리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ew 아이 심상 distinct Force 때려 목다라 간다는 아이 sein 싸 참 트say 신목덕 스 ki Wie 아예 집을 수 있는게 왜케 없냐 운명가르기도 데미지가 너무 낮지 왓처가 쓸 때는 쐈는데 저 랩어둘 왜 집을 피우는게 안나오지? 아..안..돼 24딜을 넣어 미쳐 아 24댈 아 24댈 으아 니들이 자료소서 똑같..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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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 카드반라와 D 아 아 아니 집을 수 있는 카드가 안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온대? 아 여쭤 물카 전경기인데 카드를 못 먹어 말도 안 된다 킹진 두호 못 먹고 아닌더맨 뭐 먹을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게 말이 되냐 닥치기 소장식 잠만 자네 회전 격분 넣으면 좋겠지 트하 킹령의 짱상 브레고리 짐승석상 승석상 승석상 무료공격파워 무료공격파워 뭔가 스팸메세지 같다 광고를 시청하고 무료공격파워를 받으세요 히 염원 이야 4개 다 나왔네 염원? 와 그래봤자 디펙트인데 디 아크를 조장조사했다 회전과 비평선 핵 배터리 놓고 내가 조장 잠만 쳐자는 거 봤음 떨디펙트 전투체면 전체 벤이구나 재구성 재구성은 어느 댁에서도 굴인 것 같은데 아니 이놈의 뭐 제대로 된 카드가 없어 고장나버린 저요 와우 으으 아니 여탈아서 진정한 끄기 핵분열 이놈의 뭐 제대로 된 카드가 없냐 밴픽을 잘 못한 게 아닐까 족쇄 과제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김별 박제했다는 걸 알고서 화가 나서 패널티 부여로 규칙 준수를 5장 넣으라고 하셨다고 하면 꿀잼인건데 후후 그런.. 아 못 넣는 카드만 강화돼있는거 봐 어이 어이 아니 게임이서 하는 게임이서 하는 몽디 잘 봐 알약? 알약 경호성 행동 밀집포션.. 별로지 얘네땡에서 현실 개척 현실개척이 왓츠워말고 다른 캐릭터들 별로 아냐 앳 진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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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베랑 칼날연 달호랑 위풍당당 하하 형상 알약을 쓸 수는 있을까 아이 왜 이렇게 쎄 그리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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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허어 카드가 어쩜 이렇게 되지? 아니 뭐.. 뭘 할 수가 없네 이게.. 내가 픽을 잘못했나? C.. C팩트 C.. C.. 그냥 프리즘은 답이 없는게 아닐까? C팩트 재수강 투표 C팩트 아니 원래 프리즘 들어가면 덱 쓰레기 되는거 당연한거 아닌? 재수강 재수강 학점 채우기 재수강 재수강 D.. 디레기 야, 조장 바꿔 골드를 전부 읽고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저쪽 조별이 조별고재가 망했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어요 하지만 알고보니 저희도 였어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 뭐야 이거 왓처인줄 돌려채기 잼타임 10 10 3rd 이 코스트 주고 대단원 써야된 눈 할퀴기 꽃샘추위 흠 음 으음 으음 폼탑 신경독 갓갓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 3의 눈 전둥 불격 불격 짚고 다 부수면 안될까 버퍼를 못먹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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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스에 왜케 칼 아까 카드 저렇게 나오지 아까는 그렇게 안나오더니 도움드리는 겅 에 그 으 은 으 으 아이스크림 조장일 때 그렇게 잘하지 알고리즘 인내를 못쓰네 하하 몹시 화가나는 조장 아 아이스크림 알고리즘 안키웠다 아이스크림 왜케 밴하고나니깐 다수오브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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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망치 진도 없으면 교훈 보기 좀 난감하긴 할텐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당니다 아이스크림 교분각을 못보네 폭탄 짱탠 짱탠 죽어버리렴 아까 후원이 디초생활수급이었구만 아이 감사합니다 내장이 모두가 되새기면 천원 아니 천원 음 켄님 TTS가 두가지 버전일걸요 교훈은 어떻게 보지 아이제장 망투하던건 헛디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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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넨 explanations ㅎ 나 금방 도 heated 너 너 이 아.. 서순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잼탄이 다 때려죽이니까 연금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강호하고 싶다. 카카털. 신성아. 잼탄이 너무 강력해서. 체사 지내는. 아, 영클래는. 카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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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흠흠 제발 어 소장님 이제 소장님 타락만 하면 된다 코어사즈 나부위키켜온 토장 나부위키라서 제대로 된 자료가 없네 딸기 한입하고 나부위키라고 흠 유령가볼 영원한 고통까지 아 잠깐만 먹을 수 있지? 아 못먹네 학습 아 젬타님 잘못된 자료들고 아 쟤들 폭탄 피했네 쟤까봐 난관기사 저거 한 번 더 뽑아봐야지 교훈 교훈 나이스 노래하는 그릇 국밥 걸러도 되겠지? 교훈 잘 놀림 절대 안터지는 플러시 퀴즈기 퀴즈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교훈각 어떻게 안되나? 이거 기억 쓰면은 되긴 될 것 같은데. 기억 쓰고 교훈 먹으면 이득인가? 손해인가? 아님 기억을 쓰지 말까? 아 저거 키우자 알고리즘. 이러면 명분 하나 더 생긴다. 최대 체력을 좀 먹는게 낫겠죠. 가지니까. 무한의 겁낼. 띠용. 발표하다가 신대림 받은 두 장. 발표하다가 신대림 받은 두 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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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훈 하나 더?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쉽네. 교훈각인가? 화형각인가? 투베럭? 선의 코? 선의 코 각인 것 같긴 한데. 분리타임도 있고. 멋보다 악마의 영상도 있고. 알겠냐? 아잇. 타격. 추월. 야 누가 추월 갖고 오래. 아잇. 아잇. 두메퐁. 어포 찍어서. 타락을 유인하자. 기념품. 꽃. 생강. 생강. 오. 타락. 대단하다. 타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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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 이제 학습 망했네 오 좋다 박치기라도 있었으면 치명타 쌍절골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넣을 수 있지 아이스크림 에너자이저 이런兄 바리차모 이게 조장이지 초벨과제 희망평 아니 포옹은 강월필옵니다 피에는 피 조원들 입장에서는 희망편인데 조장 입장에서는 절망편이네 레드스컬 교훈댁을 잘 봅시다 교훈댁을 잘 봅시다 강타? 강타? 이도류 선견지명 선견지명 개꿀일거 같은데 선선 선에코 선견지명 선어주는 선 선 선 선 선 흠 아니, 고스트가 왜 이래 아니, 고스트가 왜 이래 그냥 에너자이저 각이나 한 번 볼 걸 그랬다 아씨 아, 분리타임 굿 이게 36드리는 무한의 겁날 선천송 전투장갑 컷집필 유독하스 당귀담당 돌탑 이도류부검 특히... 당근도 영혼 그나마 우리 왓채보대가 좋아지니까 탈말난다 이래서 동기놈들은 안돼 디펙트도 후배 아니야? 얼리 전까지 한기수로 치면은 왓처가... 후배긴 하네 10회 아 좋다 지옥불 달달하네 탄식 인공물 하나 있는데 탄식 서지도 있고 기념품도 있다 덱에서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고스트 상태가 대체 왜 이러지 미쳐버린 조장 미쳐버린 조장 미쳐버린 조장 조장 차이 조장 차이 아 학습 써도 되지 탈약이어가지고 지능 하락 고스트 대학원생이 될 위계사 아이언클리드 플러시 미션 집어치고 아클 완타 2장 기열한 타격 우성타격 페오리 타격 먹고 코스트 유물 원하는 거둑에 넣어서 로코덱 한 판만 해주세요 4일 비열 타격이 맞나 암튼 그거 아이 맨날 앵그리 케인님만 듣다가 갑자기 차분해지셨어 완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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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스트 왜 이런데 이것이 정품이다 단돈은 왜 버려져있나 아까 망단을 썼나 돌여차기 정신이 없네 차모 차모 강화도 안해도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 잘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타락 조작님 믿을 두 원 하나 돕다 아 그걸 왜 강화해 방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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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연 아니라 office 극장 사업 킹 아 윤멋 이럴 아 어우 방어독성 아이잉 아 수비 어떻게 하냐 바리키이드 안나오나 아 타락 타락 오직 타락 달골까지 나왔고 이제 규칙비를 써야되는데 인공물이 있다 일단 돌려봅시다 발굴로 에너자이저 하는게 제일 이득이니까 인공물 찾아보고 안나오네 안나오면은 그때도 어쩔수없고 인공물 싸우고 휘집고 발굴 에너자이저를 하고 아이 방어도 좀 주세요 으아악 이도류 설립 이도류 설립 으아악 으아악 위험하다 진짜 방어도가 너무 없다 딜은 세네 딜은 세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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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6 6 5 7 9 거 같아.